너네는 좋아하는 애가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? 야 뭔 거절을 그런 개소리로 하냐? 방가방가 쟤 하는 짓 봐라? 류선재 좋아하나 봐 선재야 우리 사귈래? 좋았냐? 좋았냐고! 괜히 쓸데없이 질턴답치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니 몸이나 지키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니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? 응 없어 너 불편하지 않게 내가 떠나줄게 오지마! 오지말라고!